퇴사하고 해외여행 갈 수 있죠. 그런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다음에 다른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퇴사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건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거는요.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다음 경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회사 일이 힘들고 아주 지금 뭔가 다른 게 좀 필요하고 리프레시가 너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아주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외여행으로 내가 좀 리프레시 되고 나를 좀 찾은 것 같고 다시 현업으로 돌아왔을 때 아주 내가 열심히 파이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런데 경력을 수평으로 이동하는데 퇴사를 했다? 이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퇴사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거는 더 어려운 일이죠. 보통은 돌아와서 다시 나에게 일자리가 주어지거나 또는 나를 기다려주는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면 선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건 아는데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퇴사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면접을 보고 왔다? 그러면 사실 나이가 있고 경력이 있는 윗사람이 볼 때는요. 아 조금 나사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목적으로 퇴사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대입니다. 돌아와서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일이 힘든 건 알아요. 회사라는 데가요 매일 힘들거나 매일 한가하지도 않아요. 사실 힘든 날과 좀 그렇지 않은 날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1년이 돌아가거든요. 물론 회사에마다 업무 강도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직장 동료들하고 또는 또래에 같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우리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힘든지 안 힘든지 물론 다 힘들다고는 하죠. 그런데 퇴사까지 정말 생각을 하는가. 현재 현업을 포기하고 여행을 가서 리프레쉬를 해야 될 만큼의 스트레스 상황이 놓여 있는가 이렇게 보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공감을 해주지 않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나의 스트레스 회복성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거지 그게 여행을 통해서 뭔가 극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더 힘든 상황이라던가 더 안 좋은 상황에 왔을 때 그때 도망갈 때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직장 다음에 이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나서 해외여행을 해서 내가 조금 마음을 좀 다지고 와야겠다. 이런 정도의 퇴사 후 해외여행 계획이 아니라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말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퇴사 과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MZ세대들이 퇴사를 할 때 그냥 내가 사직서 딱 내고 그냥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팀장님한테 카톡으로 저 오늘부터 회사 안 다녀요 이러면 회사 끝나는 줄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차를 갖추어서 퇴사를 했는가는요. 나중에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동종업계에서 또는 비슷한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면 반드시 평판조회가 따라옵니다. 전화를 걸거나 또는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의 지인을 통해서 물어보죠. 이 사람 어땠었냐고. 자 이런 평판조회 전화를 했을 때 완전한 예스. 아 좋지. 이 정도도 안 돼요. 아 그 사람 진짜 괜찮다고. 완전한 예스가 나오면 뽑아주는데 어 괜찮았어. 뭐 이 정도 있잖아요. 예스는 아닌데 중간 정도의 답변. 자 이것만 나와도 일단은 평판조회에서 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회사에서 일했던 모습도 기억을 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그만뒀는가도 기억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보통은요. 사직청원서를 제출을 하기 전에 먼저 의견을 피력을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좀 퇴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 업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팀장하고 먼저 일단 조율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팀장이 나랑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인사팀에 얘기를 해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퇴사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업무를 가져가거나 또는 그 다음에 일할 사람이 와서 일을 어느 정도 인수인계 해주고 내가 나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과정이거든요. 자 이러한 과정 없이 그냥 띡 그만둔다? 그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엠빵에서 뭔가 내가 하던 일을 떠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나가고 나서 좋은 얘기 안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일을 하는데 인수인계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인사팀이나 내 팀장님이 오오 그래 그래 빨리 나가라 이러면요. 그 회사 조직 안에서 내가 특별히 회사에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러면 되게 사실 슬픈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인계를 마치고 또는 인수인계와 관련된 절차를 끝내고 퇴사를 하는 게 과정입니다. 자 이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여행 날짜 해외여행 나가는 날짜를 맞춰놓고 그렇게 퇴사하려다가 보통 회사랑 트러블이 있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하는 거를 저를 말리진 않아요. 하지만 절차를 갖추어서 질서있게 퇴사를 해라. 이렇게 조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퇴사하고 여행을 하면 내가 매일매일에 있던 생활이 아니고요. 온종일 하루종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를 돌아볼 시간도 상당히 많고요. 나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시간을 오래 보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해외까지 나갔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던 사이트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진 않거든요. 뭐라도 어디 가서 보려고 하고 사람들이라도 조금 더 만나려고 하고 돌아다니려고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시간보다는 상당히 길게 느껴집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적응의 과정을 좀 볼 수가 있는데 해외에 나가면 일단 무조건 신나요. 어떤 사람이 가도 무조건 흥미가 있습니다. 아주 신이 나죠. 그런데 이렇게 신이 나서 쭉 가다가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떨어져요. 이게 보통 한 5일에서 7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행의 패키지가 5일을 넘지 않는 이유인데 한 5일 정도 지나면요. 내가 원래 있었던 일상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거든요. 비교를 하게 되면 어때요? 한국보다 이거 되게 후진데? 불편한데? 막 이런 것들 불만이 생기면서 현지에 되게 가졌던 아주 긍정적인 생각들이 갑자기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흥미기가 슈욱 가다가 허니문이 끝나면 뚝 떨어지거든요. 물론 2, 3일에 한 번씩 여행지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행을 다닌다 그러면 그 흥미기가 조금 더 길어지는 건 맞는데 결국은 그 여행이 어느 정도 흥미기가 떨어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이에요. 이 과정에서 내가 기존에 회사에서 있었던 거 회사를 퇴사할 때 생각이 다시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뭔가 정체되어 있고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선배들 보니까 저 사람이 내 미래의 모습인데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은 아닌데 이런 생각과 부딪히면서 다른 업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 명심을 하셔야 돼요. 다른 업계를 알아보게 되면은요. 내가 지금 다니던 회사, 다녔던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했던 스펙이라든가 취업의 과정들이라든가 어떤 고생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간만큼의 내가 투자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싹 버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입하고 다를 게 없는데 직장을 다닌 사람이고 그동안에 취업과 관련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로 가려는 쪽에 내가 전문 지식도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또 중부신입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재취업 교육 받고 이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본인이 원래 일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케이스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내가 완전히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부터 한 것도 사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월급이 계속 들어오던 게 그 고마움을 딱 느끼는 순간부터는요. 다시 원래 일하던 곳이 가장 돈 벌기 편한 방법이었죠.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돈 버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한 거잖아요. 당연히 일했던 업종이나 동종업계가 좀 더 내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벌러 가기가 조금 더 수월한 것뿐인 거죠. 그래서 다시 타협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는 나이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게 본인이 경력 경로에 대한 관리 계획을 완전히 딱 세우고 정말 굳은 마음 옆에서 막 뭐라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가는 나의 계획이 확고하다. 그러면 저는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평범한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점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어른들이 처음 들어갈 때 너 그 업계로 들어가면 계속 그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괜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조금만 한번 어른들 얘기도 기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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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yeah n son